안녕하세요 코난구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여러 번 여기서 촬영을 좀 했었죠. 용산에 위치한 셀렉트라는 하이엔드 오디오 샵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저희 양쪽에 보이는 스피커 보이시죠? 이 스피커 저희가 기존에 몇 번의 리뷰를 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덜란드의 카르마라는 스피커 브랜드의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이엔드 오디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너무 좀 식상해진 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하이엔드라는 단어를 붙이는 오디오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게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잖아요. 비용과 상관없이 정말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는 이런 오디오를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데 하이엔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스피커 브랜드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만한 그런 브랜드가 카르마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이엔드 스피커를 좋아하고 그중에 카르마를 워낙 비싼 스피커니까요. 그냥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이 샵에서 저희가 애니그마 베이런 4D라는 어마 무시한 스피커를 들으면서 하이엔드 스피커가 맞다. 그리고 손에 꼽을 만한 맞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금도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사운드가 이 카르마 애니그마 베이런 4D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코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마는 분명한 하이엔드 스피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1992년에 웨스트룸이라는 분이 설립을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스피커들, 역사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후에 카르마 이후에 나타난 여러 브랜드들이 카르마의 영향권 안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실제로 이런 인클로저의 독특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든 것도 카르마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쓰지만 이게 아큐톤 세라믹 유닛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선도적으로 잘 활용해서 스피커에 투입한 게 또 카르마였고요. 그렇죠. 여러 라인업이 있는데 엘레강스 라인업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익스퀴즇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로는 이니그마 베이런 라인업이 있고요. 김표님, 그 세 가지 라인업의 차이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래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래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엘리페이터 타듯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치지만은 딴 브랜드면은 정말 짱을 먹고도 나올 만한 플래스틱 위치에 오를 만한 게 엘레강스 시리즈였잖아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고음욕부에 벨륨 트위터를 쓴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나 미드우퍼 모델에 따라 다른데 역시 어떤 카르마 사운드의 어떤 시그니처라 할 오메가7이라는 카본 베이스의 드라이버를 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와서 오늘 살펴본 익스퀴즇 시리즈는 엘레강스하고 가장 다른 거는 고음욕부에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역덕 트위터가 이제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인클로저 재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인클로저 형상도 좀 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깎았어요. 그리고 어떤 중량이라든지 주파수 대역 뭐 이런 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상위 애니그마 베이런 시리즈는 정말 저희가 4D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두 개나 들어왔어요. 1인치 2인치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두 개씩이나 그리고 생각보다 2인치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거울로 써도 될 만큼 되게 면적이 넓은데 직접 보시면 아마 이게 다이아몬드 맞나 싶을 만큼 커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7의 진화형 버전이란 오메가F 드라이버를 정음역부 우퍼부에도 쓰는 점 얘네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플래그십 모델이 애니그마 베이런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폐지님 말씀대로 이제 세 개 라인업을 명확히 구분 지어가지고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중간에 위치한 익스퀴즈 라인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디 3.0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 3.0이라는 버전인데요.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1.0, 2.0도 있겠죠. 네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제 3.0으로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또 감지는 되는데 우선은 트위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이게 CVD라고 그러죠. 화학적인 증착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화학적 증착 방식이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키워가지고 아주 얇게 그 두께가 약 50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사람 머리칼 정도 그 정도 두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두께로 다이아몬드를 증착시켜서 진동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동 방식이에요. 역동. 그렇죠.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얇고 가볍고 또 다이아몬드 인조 증착 방식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경도는 천연 다이아몬드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튼튼해. 그 다음에 얇고 가볍잖아요. 이러면 진짜 고무역부에 쓰기에는 최적인데 그래서 얘가 고무역 상한이 무려 90kHz까지 뻗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박쥐나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진짜 하이엔드 이 출발점을 갖춘 게 이 1인치 다이아몬드 역동 트위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90kHz면 사람의 가청 환기가 어렸을 때나 어렸을 때 가장 잘 들을 때도 20kHz 밑에 아니냐 90kHz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90kHz까지 높은 대역까지 재생하는 스피커가 훨씬 가청 영역대의 재생 특성도 유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배음, 고차 배음들은 상당히 높은 가청 환기 이상까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악기 배음 그래프를 보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한 8, 90kHz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린다는 얘기는 원래 배음이라는 게 결국 악기에 음색을 자주 유지하는 거잖아요. 기음은 똑같더라도 배음에 따라서 이 악기냐 저 악기냐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와이드하게 커버를 하면 정말 그 악기를 음색을 또렷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트위터가 다이아몬드 역돔이고 밑에 있는 게 미드레인지입니다. 참고로 이 스피커는 드라이브 유닛을 4개를 썼고 그리고 다 크로스워버를 걸어서 4way로 만든 그런 스피커예요. 일단 미드레인지는 이 스피커의 또 트위터에 이어서 상당히 전체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드라이브 유닛인데 오메가7이고 지속판 소재는 카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본 중에서도 0모듈 개수라고 해서 탄성 개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강한 거일수록 탄력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카르마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면 특히 미드 영역대의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선명함 이런 게 세라믹을 2배, 3배 뛰어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탄성 이런 것도 좋지만 인장 강도가 960 기가파스칼? 이 정도로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를 예전에는 카르마는 아큐톤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세라믹을 많이 썼죠. 지금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이전에 초창기 아큐톤을 많이 썼었는데 아큐톤에서 이제 카본 드라이버로 바꾼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웨스테룸이 설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큐톤 같은 경우는 공진 주파수로 가청력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노치 필터나 이런 걸 좀 써가지고 전기적으로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카본 그런 것 때문에 카본 드라이버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어떤 필터 같은 거 없이도 가청 영역 밖으로 공진 포인트를 주파수로 밀어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진 주파수를 밀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안에서는 플랫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드레인지가 7인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늘어서 있는 두 발의 유닛을 이제 저역 재생하는 베이스 우퍼인데 이것도 각각 재생하는 대역도 다르고 그리고 미드랑 또 진동판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8인치 케블라를 쓰는데 이 아래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엘레강스 시리즈는 알루미늄 진동판에 우퍼를 쓰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를륨 트위터와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우퍼 대 케블라 우퍼 이런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퍼포먼스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확실히 알루미늄 진동판보다는 울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얘가 제대로 울렸을 때 나오는 음의 밀도감이라든지 어떤 그 쫀득쫀득함은 정말 거기서 또 격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체적인 사운드스케이프나 특성들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또 하위 모델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또 확실한 계급 구분이 정말 확고한 브랜드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싼 스피커는 각 모델별로 시리즈별로 구분점 서열이 확실해야지 사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게 설득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는 이제 저음 반사용이기 때문에 뒤쪽에 포트가 나 있습니다. 포트가 거의 무슨 관악기들 앞에 개구부처럼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스피커들 보면 마감이 거의 막 자동차로 치면 포르쉐나 이런 고가의 자동차 봤을 때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마감이 정말 멋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퀘비닛 완성도, 진동 제어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포드갑을 떠나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외관에 칭찬을 하는지 아마 짐작이 안 가실 텐데 실물을 보면 일단 건머스부터가 하이엔드다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측면에 무늬목이 들어갔잖아요. 그 위에 이제 연마를 해갖고 정말 잔기스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예술 조각뿐 같아요. 그렇죠. 그 예전 오리지널과 3.0 버전의 좀 외형적인 차이점 중에 계산 큰 거는 이제 밑에 베이스 스탠드, 스탠드죠 아무래도. 그렇죠. 스탠드가 디자인 자체도 바뀌었고 그리고 맨 하단에 바닥 접촉하는 부분 이쪽에 이제 텅스탠볼을 채용을 해가지고 접촉면을 최소화하고 진동을 억제하는 그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미디 모델은 이 스퀴즈 시리즈 중에서 막 내용 물론 갈릴레오가 있지만 그거는 좀 우퍼 구성이라든지 얘는 캐블라를 썼지만 걔는 오메가7을 2.5A로 또 나누는 구성이 좀 다른 좀 열외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미디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가 나온 게 오리지널 모델이 200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0까지 3.0이 이제 스탠드 바꾸고 안에 네오 배선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 디자인 유니코 트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세한 거를 좀 고급스럽게 한 3.0이 2021년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 15년 만에 여러 차례 버전을 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3.0 모델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역은 23Hz까지 커버를 하고요. 고역은 무려 90kHz까지 소화하는 저역 제한이 없는 플레인지급 광대역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칭 이피던스는 4음이고 감도는 90dB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셀렉트에서 셀렉트에 있는 기기들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은 소스 기기에는 더 메모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요. DAC 같은 경우는 MSB의 레퍼런스 DAC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기기부터 막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 파워 앰프는 다즈를 사용했습니다. 다즐의 NHB-18 NS 프리 앰프를 사용을 했고 파워 앰프는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108 스테레오 파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노블럭이죠? 그렇죠. 468 모노블럭 같고 출력은 스테레오 모델이 108이 8음에서 150W고요. 그리고 모노블럭 468이 8음에서 500W.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형태도 스테레오 모노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하이엔드 스피커가 앰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참 재밌는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녹음한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곡에 대해서 하나는 108, 하나는 468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두 곡에 대해서 비교 녹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차이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질적인 차이들 가인도 음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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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적인 음질적 음질적 자rim이E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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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이 스피커 좀 들어보면은 일단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벨릴륨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첫 번째 곡을 녹음한 이유가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건데 양갑랙과 힐리어드 앙산블리 남성 4차중창단이 함께한 오피시웜이라는 앨범에서 한 곡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베릴륨, 대부분의 스피커 웨이크들이 매지코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베릴륨을 쓰다가 최근에 나온 것들은 베릴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또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바우스 밀킨스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확실히 다이아몬드를 좀 상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 스피커 제조사들도 그렇고 들어보면 베릴륨보다는 좀 더 차분한데 그렇다고 막 분석적이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냉랭하고 뭐 그렇지도 안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해상도는 다 나와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프라노 색소폰 이런 소리가 고역으로 쭉 올라가면서 약간 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에 다이아몬드의 위협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곡 나올 때부터 개인적으로 DB11S나 DB9S 되게 칭찬을 많이 했고 정말 소리 좋다 했는데 이 스퀴즈 미디 3.0을 들으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고역이에요. 혹시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소프라노 색소폰에 쭉 뻗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빙질 관리를 잘한 아이슬링크에서 김연아 선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정말 예술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벨륨 트위터는 뭔가 좀 마찰도 있고 거리적거림도 있고 약간 울퉁불툴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깨끗하다. 이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말로 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스케일도 크고 다이내믹스가 가장 낮은 피아니시모에서 포리티시모까지 이렇게 막 소리의 강약 차이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면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매크로 다이내믹스면 매크로 다이내믹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넓은 구간 안에서 강약, 세기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게.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그림에서는 이제 뭐 다이내믹 컨트라스트다 아니면 그라데이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인치 케블라 우퍼를 두 발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운데 클로스오버가 들어간 4A 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밀도감 이런 면에서 어떤 메탈 진동판을 얘네가 익스퀴즈 시리즈에서 안 쓴 이유가 어떤 질감 표현이라든지 어떤 저역의 해상력에 있어서 이 케블라 진동판이 더 우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고 저역의 표정이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다지를 모노로 좀 바꾸니까 특히 이제 그 저역에서 많이 쏟아질 때 그때 좀 더 단정하고 분간이 잘 되는 모습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이 미드가 지금 오메가7 7인치가 담당을 했는데 이 카르마 스피커 인상을 좌지우지 않은 첫 번째 요소는 이 오메가7 아니면 오메가F 같아요. 정말 어떻게 미드 트린치에서 이렇게 거의 트위터급의 그 소리가 맑게 나오는지 듣을수록 정말 놀랐어요. 저는 기존에 이닝과 베이런도 한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엘레강스는 몇 개 모델 여러 가지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익스퀴즈 이 시리즈가 상당히 좀 독보적인 자기 사운드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엘레강스 쪽이 훨씬 더 올라운드 여러 대중들이 더 좋아할 만한 올라운드 그런 특성들은 더 있어요. 그런데 딱 익스퀴즈으로 올라오니까 뭐랄까요? 권위감이라고 할까요? 소리가 좀 더 움직력이 있고 어택이나 펀치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단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퍼 차이에서 오는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대편성을 들어보면 딱 그게 티가 나요. 서로 성격이나 이런 것들 물론 급수 차이도 있지만 서로 사운드 캐릭터도 조금 다르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스퀴즈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정말 개인적으로도 카르마 돈 있으면 저도 좀 사고 싶다 하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스피커 브랜드여서 이스퀴즈은 저는 예전에는 한 번 들어봤지만 요즘 신형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스퀴즈을 셀렉트해서 처음 들으면서 역시 이스퀴즈 모델이 카르마 역사에서는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가장 먼저 쓴 그런 시리즈여서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상하 대칭 흔히 다폴리토라고 해야 하고 그랜드 시리즈가 얘네는 또 익스퀴즈에 있잖아요. 위에 세 개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익스퀴즈 미디 글란드 모델이 있어요. 그 소리도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어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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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